잠깐 배우고 감정평가 배우도록 할게요 자 테마 37 보죠 우리 개념서의 96페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데 자 프로젝트는 개발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사업 개발사업을 할 때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돈을 자금을 줘다라는 걸 금융이라 그러죠 금융을 영어로 파이낸싱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발사업 금융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PF라고 하는데 개발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PF, PF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일단 이 내용들은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면 이런 것들은 쉽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서 PF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사업주가 있어요 사업주가 있는데 토지는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고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발사업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만들어내고 싶은데 이 사업주가 개발할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금융을 일으킬 건데 이 사업주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인데 얘가 부동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PF를 일으켜서 자금을 마련해서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건물을 지으려고 자 이때 이 사업주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요 자 이 프로젝트 회사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법으로 인정을 받는 서류상 회사예요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목상 회사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명목상 회사 뭐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인정을 받는 서류상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좋은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큰 100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은행한테 돈을 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행한테 200억을 빌리려고 했는데 은행이 쉽게 돈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그럼 담보가 있어야지 그랬더니 이때 담보는 얘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적 담보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신용담보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담보로 잡히는 건 뭐냐면 내가 개발 사업을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이 너무 높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거의 100% 분양이 돼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래에 돈 벌 게 확실하다 미래에 수익을 담보로 미래 개발 사업 성공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현금 흐름을 미래에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이 현금 흐름은 미래에 돈을 벌고 나가고 하는 흐름을 얘기하죠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수익 또는 개발 사업 자체가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이 개발 사업 자체를 담보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개발 사업성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 자 근데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미래에 대한 얘기죠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얘가 은행이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이제 요구하는 건 프로젝트 회사한테 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나한테 줘봐라 그럼 내가 면밀히 분석해서 성공할 확률이 95% 이상이 된다라면 돈을 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고 있는 모든 개발 사업의 정보를 얘한테 넘겨주겠죠 얘가 요구하는 걸 다 넘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와 은행 사이에 정보 개발에 대한 정보는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겠죠 얘가 요구하는 정보를 안 주면 돈을 안 빌려줄 거니까 요구하는 정보는 모두 다 공개돼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회사와 은행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거의 똑같은 정보를 알고서 개발 사업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렸을 때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건설사 우리가 시공사라고 하죠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얘가 이제 개발을 해요 그래서 큰 빌딩을 이렇게 만들어서 개발 사업을 했다고 해보죠 자 그래서 분양이 되거나 임대를 얻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을 마음대로 얘들이 빼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은행이 빌려준 돈으로 개발 사업을 했으니까 은행이 빌려준 원리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익은 마음대로 알아서 관리하는 계좌에게 넘는 것이 아니라 돈만 따로 관리하는 신탁회사들이 있어요 이때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계좌를 위탁계좌라고 하는데 맡기는 계좌 위탁계좌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스크로우 계좌라 그래요 에스크로우 계좌에 집어넣으면 아무나 돈을 인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약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인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탁계좌에 넣고 그럼 이 수익을 인출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 누구 먼저? 은행 먼저겠죠 당연히 은행이 빌려준 돈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돈이 나오면 건설사에게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돈이 남으면 이 사업주가 마지막에 가져간다 자 이런 내용이 PF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사업주가 직접 돈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라는 명목상 회사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은행한테 돈을 빌렸다 이때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는 물적 담보나 신용 담보가 아니라 미래에 돈을 벌 걸 믿고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정보에 대한 건 이 회사와 은행이 거의 동일하게 알고 있겠죠 정부의 비대시설 문제가 해결되고 이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계약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가 건물 지어서 수익은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만큼이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만큼 자 보니까 돈을 댄 건 은행이고 개발의 주체는 프로젝트 회사고 얘가 계약해서 건설사가 건물 지었고 돈 관리는 에스크로 계좌가 했어요 그러면 사업주는 개발 사업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FF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업주가 개발 사업에 이만큼이 개발 사업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해요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우리 해석해 보죠 일단 첫 번째 개발 사업은 위험하죠 미래에 대한 거니까 거의 뭐 95%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되었을 때 망했다고 했을 때 은행은 그러면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이 프로젝트 이만큼 사업에 해당되는 자체 자산을 모두 청산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건물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됐다고 쳤을 때 은행은 이 건물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200억을 충당하지 못할 거예요 모자란 돈이 있겠죠 이때 은행은 사업주에게 모자란 돈을 돈 내라고 상환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소구금융이라 그래요 상환에 따른 소송청구를 소송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비소구금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은행은 너무 불리할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소송청구를 하겠다 그래서 제한적 소구가 현실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업주에게 보증이나 각서 같은 걸 요구할 수는 있다 이건 나중에 차차 3, 4월 달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테니까 일단 비소구금융이 원칙이다 이 단어 뜻을 알아야 돼요 소송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누가 누구에게 은행이 사업주에게 그러면 이 비소구금융은 누구에게 장점이에요 사업주에게 장점이에요 이 사업주가 이 돈 빌린 거 PF에 따른 이걸 돈을 갚아야 될 상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거예요 책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에게 장점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입장일 수 있겠죠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주에 한번 생각해 보면 돈을 빌린 주체는 프로젝트 회사예요 사업주가 돈 빌린 게 아니죠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서 다 뒤져봐도 사업주가 200억을 빌렸다는 흔적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주의 장부에는 부채의 기록이 남지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부의 외적인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장부외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서 부외 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주는 200억을 빌렸다는 흔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업할 때 또 돈을 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사업주에게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부외 금융과 비소구 금융은 사업주에게 장점인 거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다른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조금 유식하게 학문적으로 채무를 수용할 능력이 향상된다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장점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상 회사인데 우리 이제 학기론에서 명목상 회사가 몇 개 나와요 서류상 법으로 인정받는 서류상 회사는 특징이 실체가 있으면 법인세를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 이런 명목상 회사는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죠 프로젝트 이 금융이 부실화되면 은행 망할 수 있어요 은행 망할 수 있어요 은행은 돈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금융이 무너지면 은행도 망할 수 있다 이때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 질문은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고 했을 때 이 개발사업은 영향을 받겠냐 안 받겠냐는 거예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왜냐하면 이 개발사업에 사업주 이름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0억짜리 개발사업이 돌아가는데 이 사업주가 10억짜리 김치공장을 해가지고 망했어 그럼 채권자들이 여기 있는 돈으로 막 빼가면 200억짜리 개발사업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사업주의 이름이 개발사업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차단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차단시켰다 분리했다 개발사업은 사업주와 차단시켜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사업주가 다른 사업하다가 파산되거나 부도나도 200억짜리의 개발사업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PF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문을 한번 해석해보죠 PF의 담보와 대출의 특징 PF는 물적 담보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에요 특징적인 것이 은행은 확실한 담보가 아니네요 그러면 부동산 담보를 안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 개발 PF에 대한 금리 이자율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가장 높아요 대출 중에 가장 높은 게 PF의 금리에요 위험하겠죠 어쨌든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프로젝트 사업성 자체 개발사업성이라는 건 미래에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나 미래에 수익 현금으로는 미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사업을 통해서 미래에 얻어질 수익을 담보로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위험하니까 금리가 당연히 높을 거다라는 얘기고 은행과 프로젝트 회사 간에 정보에 대한 비대식성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원하는 정보는 모두 다 넘겨줘야 돼요 원하는 정보를 안 주면 은행은 절대로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정부의 비대식성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이 정보의 비대식성이 뭐냐면 우리 부동산학계로는 계속 배워왔죠 이제 거의 4개월 동안 배웠는데 부동산의 정보는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죠 부동산은 정보 수집이 어려운 그런 자산이죠 많이 숨겨져 있어요 비공개성을 띄고 있어요 이유가 부부영개 중에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개별성 개별성 그래서 부동산은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수요자 공급자 시장에서는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공정한 거래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PF에서는 정보가 은행과 프로젝트 회사 간에 거의 동일하게 알고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고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 이런 200억짜리는 은행 하나가 담당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독도 아래의 천연자원을 천연가스를 개발한다고 하면 1조 이상의 개발자금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은행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은행이 연합해서 큰 자금을 대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합대출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 이런 걸 신디케이션 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부의 금융, 뭐 부예요? 장부죠 장부, 장부 외적인 금융이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누구 장부? 사업주 장부예요 사업주 장부에 돈을 빌렸다는 흔적이 남지 않아서 누가 사업주가 빚을 더 안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의 금융은 누구에게 장점이다? 사업주에게 장점이에요 사업주에게 장점인 거 중요한 건 이 사업주 자리에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이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사업주에게 장점인 거예요 은행에게 장점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장점인 거고 세 번째 비소구 금융 보죠 비소구는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은행이 사업주에게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은행이 사업주에게 상환에 따른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비소구 금융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원칙이다 그러면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가 되면 이게 무너지면 은행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도 망할 수 있고 부실화될 경우에 은행이 돈 받을 수 있는 자산은 프로젝트 자체 자산에 한정하고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말은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상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주의 자산에 손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장점이다? 사업주에게 장점이다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가 되면 은행도 부실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비소구 금융도 사업주에게 장점이고 은행에겐 불리한 단점이 되겠네요 은행은 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소송 청구를 할 수 있게 보증이나 각서를 요구하지만 원칙은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다 돈 관리는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위탁 계좌에 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라는 얘기고 자금을 인출한 순서는 첫 번째 은행의 원리금 두 번째 건설자 공사비 마지막에 사업주의 이기 가져간다 돈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으면 이걸 할 리가 없어요 성공하면 무조건 큰 돈이 남아요 그래서 모두 다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 프로젝트 금융의 위험과 배분해서 자 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자 이건 담보가 위험하죠 미래에 대한 수익을 담보로 했으니까 은행은 당연히 금리를 올리겠지 그래서 은행은 높은 수익을 얻는다라는 말은 금리가 굉장히 높다 이자율이 가장 높아요 어떤 대출보다 자 그리고 2번이 중요하죠 사업주가 파산했을 때 사업주가 망했을 때 개발사업이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안 받는다 차단되어 있다 끊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과 분리되어 있어서 차단되어 있어서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게 FF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해요 개발사업에 사업주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함으로 라고 나왔어요 개발사업은 짧게 일어나야 돼요 길게 일어나야 돼요 개발만 막 10년 주구장창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개발은 빨리 끝내서 이익을 이제 만들어내야죠 자 그런데 이 PF를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프로젝트 회사 은행 건설사 위탁 계좌를 맡기는 돈 관리 이것들이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계약을 다 일일이 하나씩 수정을 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다시 또 진행해야 돼요 그럼 속도가 느려요 빨라요 느리죠 이 PF의 가장 큰 단점으로써 개발사업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속도가 느릴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PF의 가장 큰 단점은 개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업주체가 참여함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개발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속도가 느릴 수 있다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상 회사 소리만 갖춘 회사니까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PF에 대한 내용 이 전체적인 내용만 이해하면 사실 여기 해석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당연히 그러겠네 라고 해석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 되고 올해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거의 4,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계속 최근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올해나 내년쯤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고 중요한 건 사업주에게 장점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와 뭐? 부회금융과 비소구금융 이 두 개는 사업주에게 장점인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문제 한번 보죠 37-1번에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링업 PF 프로젝트로부터 일정한 현금 흐름 일정한 현금 흐름은 미래에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이 현금 흐름은 미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뭐라 그래요?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 영업 현금 흐름이라 그랬어요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 그러니까 개발 사업의 돈의 흐름을 현금 흐름 수익을 흐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이게 중요한 거죠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맞죠? 여기에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토지를 담보로 한다 물적 담보다 이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 PF의 자금은 위탁계좌 에스크로를 통해서 관리된다 맞죠? 사업주의 파산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중요하죠 차단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개발 사업의 사업주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사업주 입장에서 얘가 중요해요 사업주 입장에서 여기에 은행 입장에서 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 부의 금융에 의해서 이건 무슨 부의? 장부 외적인 금융이죠 그러니까 사업주의 장부의 부채 기록에 돈 빌렸다는 흔적이 남지 않아서 채무를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누구 장점이에요? 사업주 장점이에요 여기에 은행을 집어넣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재작년에 여기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의 금융에 의해서 뭐 이렇다 나와 놨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요 사업주 입장에서 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됐대요 자 그러면 은행은 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은행 돈 못 받을 수 있어요 얘가 단점으로 비소구 금융이다 보니까 비소구 금융이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선 단점인 거죠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회수에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있다 이 말은 은행도 부실화될 수 있다 없다 부실화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회수에 영향이 있다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은행도 부실화될 수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비소구 금융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 자산만 청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모자라는 돈을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돈 못 받을 수도 있다 망할 수 있다 은행도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pf에 대한 내용이었고